북한 김정은 체제 2인자, 최룡회가 사라졌습니다. 와병설과 실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군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대남 협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이른바 북한 2인자로 급부상한 최룡회 총정치국장이 최근 주요 행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이후 비행사 대회나 북한군 참검 기념 행사 등에서도 최룡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포사격 훈련 참관에서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총참모장인 리연길보다 먼저 호명된 것을 두고 최룡회를 대신해 총정치국장에 임명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를 두고 최룡회의 와병설과 함께 실각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룡회가 해임됐다면 김정은 체제 출범 2년 만에 군부의 3대 핵심 직책이 모두 교체되는 겁니다. 북한 내 권력구도가 여동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비방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한라산의 인공기를 휘나릴 것이라고 위협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욕설까지 동원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박근혜의 이번 망발은 우리와 온 민족의 충고와 경종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북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극악무도한 선전포고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에 큰 불만을 가진 북한의 대남 공세가 더욱 고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